아, 그쵸. 전진하면서 때릴 수 있으면 상체쪽에 좋은 플레이로 플레이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르가 처음부터 라인진이 되게 센 건 아니고요. 망치... 그리고 나오다가 뭐라다가 빼면 좋은 거고요. 오, 이거... 교환하겠다는 생각이었어, 이거는. 그냥 뺐죠. 이게 나중에 다르바는 미드캐로 좀 많이 했죠. 이렇게 들어오고... 어이구... 밀어서... 어이구... 밀어서... 어이구... 밀어서... 전멸이 아래쪽으로 해주세요. 네, 많아요. 자, 클리드 준비! 어... 피했죠? 와... 전멸이 나왔어요. 전멸을 뽑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세전이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줄입니다. 물론 시야는... 정황. 켈리의 전멸을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빨. 그렇죠. 아지대가 딱히 갱의식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탈익도 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클리드는 보이면 들어갑니다. BDD까지. 자, 클리드 순간 1.4 가능할까요? 자, 클리드 버틸! 어... 어... 어.. 아... 시간이 좀 많이 끌었어요. 자, 라스칼이 와서 주먹으로... 자, 밑보기가 오거든요? 시간 오래 끄면... 어, 근데? 아, 무적 맞았고! 그래도 워트캐드 속발을 넣었는데... 대단원! 라스칼 쪽 잡으면 자, 깍펀치! 우와, 라스칼! 자, 다음 루트! 왜냐면 지금 룰러는 해피타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이 이렇게 하면 툭툭 쳐져요 몸으로 어떻게 나가볼라 했는데 약간 엇박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옆으로 빠질라 그랬는데 뒤에 와요 데미 장식은 없거든요 세트가 이미 기운 안타 같은 느낌이라서 갇혔어요 지금 아직은 0킬인데 세조안이 은혜 단단하죠 무제강까지 컷 안닿아요 더블킬 대놓고 탔어요 이게 길게 와서 좋을 조합이 아니거든요 지금 거는게 맞는거 같아요 지금 화났는데 뚜껑이 벌써 열리면 뚜껑이 열리면 사람이 진정하거든요 하루종일 화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루트 세트 위치가 너무 좋은거 같은데요 아 납치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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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우중강이 클리드가 클리드가 돌이나요 아아 그냥 쭉 젠지가 돌파하는 그림입니다 한타의 느낌이 아니라 도구가 룰러라도 룰러 룰러 마스카린도 아 옆에서 룰러 룰러라도 잡아주자 왜 이렇게 많아 아아 일방적 자 2분노 한번 걸어보나요 이번엔 젠지 룰러 룰러 자 뒤로 룰러 다시 맨낭 뚫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라스칼이 오고있어요 아아 젠지한테 죽었구요 도브 젠지 룰러한테 죽었구요 도브 도브가 홀몸이 아니라 고릴라가 딸려있어요 여긴 아아 오지마 아아 1 플러스 1은 안돼 네 근데 어디로 가죠 네 실까지 누르면서 속도로 와아 진짜 룰러 힐 냄새 맞는거는 기가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땅에 꽂아주니까 먹었습니다 너무 큰 의미가 없는데 있음 좋은데 없어도 뭐 네 도브의 데미장치 네 자 오오 또 비니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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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하려고 그랬는데 탈 그리고 아 또다시 일방적인 안타입니다 젠지 어! 길 벗는다! 14,000 차이! 14,27분! 그러게요. 진짜 앵글이 아! 분노는 나르간게 아니라 젠지가 있죠! 메가 젠지! 메가 젠지! 진짜 매를 사실상 에이스 만들어냈구요 넥서스 게임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GG! 어 그래프 참 예쁘게 쭉 올라갔죠 하하하하! 이 쪽에서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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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